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네덜란드, 암스텔담, 독일은 하노버하고 베를린을 했습니다. 이후에 폴란드, 서콜로브스코, 그다음에 방글라데시, 다카, 마지막으로 그리스는 산토리니하고 아테네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투어를 하게 된 동기란 일단 먼저 타이틀은 사유하는 신체 미술 이렇게 잡았거든요. 그래서 사유하는 신체 미술 자체가 아트 씨드라는 어떤 주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그동안 예술이 자본이랄지 아니면 권력이랄지. 이번 블랙리스트 사건 같죠. 여기서 지금 현재 작금에서 예술이 과연 역할이 사회적 역할이 무엇이냐. 이 문제를 좀 더 심각하고 고민할 수 있게끔 세계 투어를 하면서 해외 쪽의 큐레이터들과 작가들과 함께 고민을 한 시간. 그로비에서 대안을 갖다 만들어내는 시간으로 보냈습니다. 투어 중에 다양한 퍼포먼스를 보여주셨을 것 같은데요. 작가님께 가장 의미 있었던 퍼포먼스를 하나 꼽는다면요. 2014년도에 세월호 참사가 이렇게 벌어졌었는데요. 2015년부터 제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로맨틱 매트리얼 7시간이라는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7시간 동안 총 18회에 걸쳐서 이렇게 했었는데요. 이번에 독일까지 해서 총 18회 7시간. 이 작품을 했었는데 마지막 작품인 18회를 독일 베를린에서 이렇게 보였을 때 그때 가장 감정이 굉장히 뭉클했던 것 같아요. 또 이번 해외 투어가 기존의 해외 투어와 달랐던 점이 있다면 어떤 점이 있을까요? 이번 같은 경우에는,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작품에만 집중을 많이 했습니다. 작품 발표에. 이번 투어 같은 경우에는 작품과 더불어 국제적인 네트워크를 통해서 새로운 프로젝트를, 글로벌 프로젝트를 만들어보자는 두 가지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작품 자체 역시도 이전과 더불어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더 배가시킨 거죠. 그래서 같이 함께 이렇게 파트너로서 함께한 박경환님 같은 경우에는 총 55일 동안 13작품을 했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22작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틀에, 3일에 한 번 걸로 이렇게 작품 발표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작품이 끝난 다음에 큐레이터하고 또 이제 작가들과 함께 좀 더 밀도 깊은 비전에 대해서, 예술 비전에 대해서 생각하게 됐다는 점. 그 점이 큰 차이인 것 같습니다. 이전하고 다행히. 2차 투어 첫 도시였던 방글라데시에서는 이 아트 비엔날레에 참가하셨었는데요. 작가님의 퍼포먼스가 굉장히 주목받았다고 하던데 현지 반응 어땠나요? 일단은 어메이징, 그리고 그레이트, 그리고 이렇게 엑셀런트 이런 반응이 있었거든요. 일단은 방글라데시는 2013년도에 국제 레전시가 있어서 한 달 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때 제가 창안했던 퍼포먼스 아트 아카레비드라는 프로그램을 통해서 방글라데시의 작가들이 퍼포먼스 아트 가이드를 받았습니다, 저로부터. 그리고 거기서 굉장히 왕성한 활동들을 계속해서 또 다른 작가들이 자극을 받아서 이번에 아시안 아트 비엔날레 같은 경우는 18회째인데 처음으로 퍼포먼스 아트라는 장르가 메인 장르가 돼서 이렇게 펼쳐지게 됐는데 거기 큐레이터가 저한테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렇게 메인으로서 퍼포먼스 아트가 아시안 아트 비엔날레에서 서게 된 것은 중요한 동기 중 하나는 김강철 때입니다. 이런 말로 했습니다. 그리고 또 지중해의 대표적인 관광지 그리스 산토리니에서 최초로 퍼포먼스 아트를 선보이셨는데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처음에 작품전을 끝났을 때는 사실 몰랐습니다. 그런데 이제 담당 큐레이터 분께서 공간에 계신 분들, 모든 사람들이 산토리니 최초다. 이 퍼포먼스 아트 이벤트가. 그래서 일반적인 익히 아는 공연은 굉장히 많았었는데 노래나 춤이나 연극이나 많이 썼는데 이렇게 미술적인 신체를 다루는 퍼포먼스 아트는 처음이어서 굉장히 성공적인 반응에 빌어서 큐레이터가 내년에도 이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보겠다고 했습니다. 투어 중에 굉장히 재미있는 에피소드가 많을 것 같은데요. 한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요. 일단 제일 기억나는 게 작년에 폴란드 6개 도시 44일 투어를 했습니다. 그때는 한국과 폴란드의 어떤 아픈 역사적 기억을 주제로 해서 프로젝트를 진행했었는데 그때 보는 폴란드 사람들마다 전부 다 저를 보면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한국 곧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렇게 했는데 올해 폴란드에 가니까 사람들이 축하한다고 그리고 한국에서 전쟁의 위험이 없어진 것에 대해서 자기들도 너무 기쁘다고 했던 것 그때 에피소드라고 할 수 있다면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 굉장히 뜻깊은 에피소드가 아니었느냐 생각이 들었습니다. 해외 활동을 많이 하셨는데요. 내년쯤에는 또 국내에서도 작품 활동을 하실 계획이라고 들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계획이신가요? 2013년도에 저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작품 자체가 내밀한 개인성과 개인 밖의 사회적인 부분의 연결점에 대해서 제가 관심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편으로서는 사회적인 부분 그래서 사회 외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으면 정치적인 부분이랄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정치의 눈물이라는 작품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작품이 세 차례에 걸쳐서 계속적으로 발표가 해년마다 되면서 원래 계획했던 정치의 눈물 인터내셔널이라는 국제적인 어떤 정치의 눈물에 대해서 전에는 국내에 관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고요. 그 작품을 올해 다시 재업그레이드 다시금 재구성을 해서 지금 뉴욕에서 내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끝으로 아티스트로서 최종 목표가 있다면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죠. 일단 제가 생각하고 있는 부분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작자로서 어떤 시스템 자체에서 지금 현 시스템으로서 창작자로서 자기 뒤를 간다는 게 상당히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위험에도 불구하고 일석이라는 것 자체는 지금까지 계속 있어왔던 이유는 존재 자체가 사람들한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차기 작품 역시 또한 차기 프로젝트 역시 사람들보다 이렇게 사유하고 삶을 또 윤택하게 만들 수 있는 계기를 만들라고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김광철 퍼포먼스 아티스트였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